누가 문득 떠오르는 날에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 결국 잘 감춰놨던 너와 내 추억을 혼자 몰래 꺼내보곤 해 내가 그렸던 우리의 모습을 참 멋지고 아름다워서 있질 못하나봐 결국 그 안에 너는 지워야겠지만 내 맘대로 되지가 않아 우리 다시 볼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난 행복하자 살아가던 서로가 생각나도 그냥 그 시국도 말자 최고의 꿈을 꾸었다고 생각하고 또 설레게 살자 그러다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 생각해보자 아 아 아 아 예 아니 다시 생각을 해보니 그래도 너 없이 살아가는 걸 견디길 힘들거야 너도 그러니 그럴까 그래줘 이번엔 내가 더 노력할게 너를 아직도 이렇게 사랑하는데 지금 널 볼 순 없어도 기다릴 수 있는데 나는 왜 너에게 다시 다가가길 두렵기만 한지 모르겠어 우리 다시 볼 순 있을진 모르겠지만 다 행복하자 살아가다 서로가 생각나도 그냥 그 시국도 말자 되시고 또 말자 최고의 꿈을 꾸었다고 생각하고 또 설레게 살자 그러다 다시 만나게 된다면2 그때 생각해보자 아 아 아 아 아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